마자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원자료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마자죽 만드는 방법 마자죽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 우 치수기종만 시체동통 불릉식 동마자일승 연 취즙 함의사합 리어육절자 칠량자작죽 이오미총초 공심식 일이복 일이복 빈작개요 이렇게 나와 있구요. 번영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수중으로 몸이 붓고 배가 그득하고 몸에 통증이 오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삼시 한대를 갈아 즙을 취하고 쌀 뇌옵과 잉어살을 썬거 일곱량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오미, 파, 초를 조미해서 공복에 먹는다. 하루도 두번 복용한다. 자주 만들어 먹으면 모두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는 어떤 증상과 조리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조리법만 따로 보면 삼시 한대를 갈아 즙을 취하고 쌀 뇌옵과 잉어살을 썬거 일곱량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두번째 오미, 파, 초를 넣어서 조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미, 다섯가지 오미자, 초는 식초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